반성 없애 용역병? 소련군이 아니고 우리 전설 수 없다 중계위 쪽에 사망했잖아 근데 어쨌든 뱃더? 뭔가 꾸미고 있는 건 맞아 우리가 함께한다 자 엘리트 솔저도 넣었고요 메카트로닉스 쪽에 계열이 있다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뭐 그러려니 많이 회수하긴 했다 근데 진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일단 마더베이스를 또 갈까 지금 일단 지금 마더베이스를 먼저 가고 그러다 하자 마더베이스를 어 알았어 알았어 예예예 무슨 말이냐 얘네 지금은 기주 돌아가서 쉬자고 나는 지금 휴식이 좀 필요해 지금 휴식도 취하고 뭐 하고 해야 하니까 어 아 진짜 많이 상처 많이 입었다 이 휴식이 메커스 어 와 저녁노을의 마더베이스구나 저녁노을이 살짝 보이세요 지금 아 여기가 또 좀 둘러볼까 멀리 이번에는 좀 멀리 좀 둘러볼까 이번 것만큼은 좀 멀리하고 둘러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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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씻고요 우선 이따 좀 더 뭐 좀 들어보자 여기 마더베이스에 뭐뭐가 있는지 소포트 플랫폼, 인텔로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잘 지내고 있자고 와 뭐야 잠깐만 이거 무슨 뭐 핫셈 입구에 그거를 아니겠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왜 이거 마법소죠 아무리 코나비가 이런다고 하자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따 뭐 가져갈까? 이따 하나 가져가 어느 누구 덕지에라는 취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봐 이따 하나 가져가 그치 어 어쨌든 어 어 어 나는 저거 취향이 누군지 모르겠다봐요 만약 여기 뭐 그 우마무스베 관련한 포스터가 있었다면 그 난리 났을거야 그치? 어쨌든 보자고 기지 여기 여기가 지휘씨에요 지휘씨에서 여기 가까운 데로 가버렸구나 일단 보자고 E 플랫포 E가 판 여기가 E가 판 그러면은 여기 어디가 메디컬 쪽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좀 만들고 하자 만들거 만들거 좀 더 뭐 있는지 살펴보고 음 보자고 일단은 좀 더 레벨 올려야겠고 이거는 단발씨 맞추고 그리고 어 여기에 소음기 달려있는거고 암살을 그냥 확 시켜버릴까? 일단은 하나를 만들자 이거는 만들어볼 좀 하려고 일단 보금 요청은 하지마 지금 지금 보금 요청하려고 그리고 여기 기관단 쪽이 있잖아요 그 스턴 말고 어 뭐야 그 뭐지 그 어 그 받침 기능이 있어서 좋았을때 어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게 조금 좀 아쉽긴 하잖아 좀 이 점은 그 점은 좀 아쉬워요 예 그런게 있으면 딱 좋게 되겠지 이거 봐 이거 이거 갈릴버전인가 이거 어 아니구야 이거 딱 보면 이거 지슬이구나 어 어 어 그러면은 이거 개발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자 인헨스 인헨스 어 요거 또 하나 개발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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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포인트 하지마 어 나중에 한번 해봐 샷벌은 빼고 여기에서 또 또 유탄발사기는 근데 유탄발사기 지금 뭐 필요하나 어 근데 왜 유탄발사기 우리 필요할 것 같잖아 이거 넣어가고 적용라이프 어 아하 드디어 아 맞아 드디어 하긴 이거 먼저 개발해놓을거지 이거 맞아 내가 어 살짝 착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개발을 아 근데 개발하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아 의료팀 많이 부족하구나 의료팀 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거 이거랑 하나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일단은 어 일단 요거 해주고 어 그리고 보금처리 더이상 없지 더이상 가면 안되겠어 이제부터 더이상 가면 안되겠어 스틱어는 글쎄 지금 스틱어는 뭐 해봤자 뭐 좀 그러겠지 지금 뭐 스틱어는 그렇다 지금 어 박스도 근데 이게 뭐 이게 여부라니까 어 어 근데 너무 많이 했다 내 생각은 왜 그러지 어 액티브 아 쏘나 이거 이쁘나 쏘나 어 모빌리티 어 액티브 쏘나가 뭐야 어 어 아하 의수 적포로 위치에 감염하는거 읍파방실 때 발각된 위빙 이거 그리고 어 뭐 스톱어 뭐 스톱어 됐고 어 어 어 어 에 요한 요한 어 그래서 그러기 전에 헬기에 올라가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대 비싼.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이드미션 해봐야겠죠 엘머리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것은 엘머리컨부터 할까 엘머리컨부터 하고 다른것도 하고 하지않고 그게 안되지않고 그게 더 우려도 생각해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테이프 작가 좀 몇개 있나 테이프 지금 들을만한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들을만한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거는 별로 없을거같아요 그리고 음악같은것도 들을수 있다고하지만 사용된 음악트리플은 뭐에요? 테이프인데? 어 이거는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되겠구요 어쨌든 어 사이드미션 들어가서 어 메머리 어 여기에 들어가서 가요 뭐하니까 어 쌀의 파워플레트 쌀의 발전소에 있다는거야 이쪽으로 가자고 랜딩소는 어 저거 쒸 여기 멀리까지 가야돼? 어 쒸 저 너무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러면 이 주변에 뭐 내릴만한것도 없겠고 어쩔수 없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 우선은 어 여기 옆에있던거 있죠 예 여기 여기 파란색이 없고 잘도 복잡히 하면서 해야겠다 어 어쩔수 없네 이쪽으로 가서 해야지 어 일단 장착하여 부른던 높은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어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어 어 어떻게 그다시 이것들 뭐 바꾸는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어 일단 차량은 트럭같은경우에는 그냥 손 안대는게 오히려 더 나올수도 있겠다구 어 손톱 안대는게 날끼고 어 그리고 어 무리포에 잠깐 컴포트웨퍼 어 스티퍼 뭐 그런거 같기도 하고 중국이에요 어 오케이 뭐 1킬 두고 출발하자 그냥 어 자 자 어쨌든 이제 사이드미션 두가지 동시에 합시다 이제 이제 이번에 어쩔수 없어요 에버리건이 좀 멀리있고 어 또 그리고 사이드미션 할수 있는 가까운데가 또 하나 더 하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라도 할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지금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을거하고 아 뱀 어느 도 앞으로 저